덤벨 플라이 앤 크런치 덤벨 플라이 앤 크런치 가슴과 복부 라인을 한 번에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 무릎은 접고 덤벨을 들은 양 손은 가슴 쪽으로 모아주세요. 안쪽 가슴을 활짝 펴며 천천히 팔을 내려주세요. 다시 가슴 쪽으로 팔을 올리면서 모아주세요. 이번에는 덤벨 플라이 동작에 이어 크런치 동작까지 연결해볼게요. 팔을 내렸다가 올린 후 머리 위쪽까지 넘겨주세요. 넘긴 팔을 허리 쪽으로 가져오면서 상체를 45도 정도 들어주세요. 빠르게 상체를 45도 정도 들어 일어났다가 제자리 이 모든 동작은 20회씩 5세트 반복하세요. 상체를 들 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근의 힘에 집중하세요. son근을 여게обще히 조금씩 내리면